방에서 한가랍게 쉬고 있는 우리 고양이들입니다 우리 만두 다리 직접 가까워졌어요 우리 율무 하양이 비 그 다음에 찹쌀 만두 그리고 다리 그 다음에 우리 모짜 자 자 우리 아니다 한가루 침을 보냈어요 크림이 닿았어요 크림이 잡살이 닭둘 크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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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양이 돼 우양이 쌀쌀한데 방에서 손 잘 쥐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양이 우양이 다 하양이 감사합니다.